왕초보와요. 해커스톱. 왕초보영어. 해커스톱. 왕초보영어. 왕초보영어. 탈출. 해커스톱.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제 영상 돌려보시면서 반복 연습하고 계시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질러야 영어 회화도. 자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질러야 영어 회화도.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현재 외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영어 문장들을 같이 연습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딴청을 피우는 사람들 있죠? 막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얄미워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한번 외쳐주세요. Make yourself useful.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Make yourself useful. 이 뜻이 뭐예요? 한번 직역을 해볼까요? 그렇죠. 너 자신을 좀 유용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즉 좀 도움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자꾸 딴청을 피우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네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Make yourself useful. 그렇죠. 딴청을 피우는 친구에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Make yourself useful. 네 잘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같은 패턴에 또 다른 표현 하나 더 볼게요. 자 만약에 손님이 딱 집에 왔습니다. 자 그들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멘트를 좀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런 말 많이 하셨죠? 어 너희 집처럼 편안하게 있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죠? 참 상대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표현 같은데 이거 한번 영어로 해봅시다. 어 너희 집처럼 편안하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Make yourself at home. 네 자신을 집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즉 편안하게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손님이 왔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시작. Make yourself at home.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아니면 같은 표현이 또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Feel at home. Feel at home. Feel. 느껴라. At home.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 편안하게 있어.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네 잘 기억을 해주셔서 손님들 오시면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가끔 친구다 혹은 애인하고 싸울 때 우리 자주 하는 멘트 있죠? 야 그냥 미안하다고 한 마리 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따져. 자기야 미안하다고 한 마리 해. 그럼 다 끝나는 거잖아. 여러분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이런 말 좀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자 미안하다고 하면 될 걸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잖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잘 들어보세요. All you have to do is just say sorry. 살짝 긴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All you have to do is just say sorry.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네가 해야 할 것들은 단지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뿐이야. 지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해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면 돼. 이런 표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영어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All you have to do is just say sorry. 야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한 번 더. 시작. All you have to do is just say sorry.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화해할 때는 꼭 미안하다고 표현을 합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삐칠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별것도 아닌 것에 상처를 좀 받기도 하는데 뭐 혈액형 같은 건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의 삶은 어때요? 뭐 삐졌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삐쳤다. 이거 영어를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나 너한테 삐쳤어. 나 너한테 삐졌어. 이런 표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I am ticked at you. I am ticked at you. Ticked. Be ticked at. 누군 누구에게 삐지다. 이런 의미예요. 혹은 현재 완료로 표현하셔도 돼요. I've been ticked at you. I have been ticked at you.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그래서 너 나한테 삐졌지?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Hey are you ticked at me? 이렇게 또 표현하셔도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 나한테 삐졌어? Are you ticked at me? Ticked. 이 단어가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삐진, 화난, 언짢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너 나한테 삐졌지? 라고 할 때 Are you ticked at me? 나 너한테 삐졌어. I am ticked at you.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살면서 이런 말도 많이 쓰지 않나요? 야야야. 네 차례야. 얼른 가봐. 야야야. 네 차례야.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어떤 순서를 기다리거나 할 때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영어로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 네 차례야. 네 차례야.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It's your turn. It's your turn. Turn. Yeah. turn 이란 단어를 쓴답니다. Turn은요. 순번 차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네 차례야. Hey. that's your turn. It's your turn. 이렇게 표현하신다라는 거죠. 혹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야. 내 차례니?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지 않아요. 야야야. 내 차례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Is it my turn? 이렇게. 다 같이 해볼까요? 내 차례니? Is it my turn? 한 번 더. Is it my turn? 그렇죠. 그래서 turn 자체가 차례 순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그럼 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